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에서 21절입니다. 봉독은 1에서 3절, 10에서 14절, 18에서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게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회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회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고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고하는 말을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 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이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13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재정 문제였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단계 수법과 비슷한 거였어요. 종교단체라고 불리는 곳에서 돈을 투자하면 그러면 나중에 연금의 형태로 돈을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내게 하고 혹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라는 식의 번영신약에 속아서 또한 돈을 바치는 그런 이단의 소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하면서 도둑이 어떤 일을 하는가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속임수를 써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일을 못하고 바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빼앗아가고 죽이도록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의 치열한 어떤 전쟁이,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의 배후에 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양쪽 다 치우친 것인데 성경은 분명 도둑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라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왜 풀리지가 않을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사고가 날까?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아, 이게 지금 악한 영에 방해가 있거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네 짐승, 두 번째는 순냥과 순념소, 세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른 이래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과 11장이 나오게 되는 환상이 되는데요. 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며 슬퍼하며 세 번역은 고행이라고 번역했지만 아쉬운 번역입니다. 개혁계정대로 슬퍼하며 21일간 금식을 하게 돼요. 2절 말씀에 그때에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그가 슬퍼했을까요? 1절에 보면 이 역사적 배경 언젠지가 시기가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3년이라고 제3년이라고 1절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고레스가 통치 원년에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해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품 꿈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벌어지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수다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음모와 거짓 사실 유포와 회방과 협박과 투서, 편지를 보내서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도록 왕이시여, 만약에 이 재건이 되면 이 나라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게 돼서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멀리 페르시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는 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3주간 기도를 했던 것이죠.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다니엘이 벌어졌던 그 상황들과 함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금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는 그 감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나이가 대략 다니엘의 85세쯤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금식은 아니었지만 선택적으로 어떤 고기나 좋은 음식을 제한 그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저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역사 또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 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뭔가 이상해지면서 의구심이 들면서 서운하면서 낙심이 되면서 어려워집니다. 응답 없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줄어들기 마련이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점검하되 이것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해결이 되었고 그런 문제고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귀가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쓰는 3단계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퇴 저걸 알면 여러분 물론 사실 안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마귀가요 애초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너 호공에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요 또한 마귀가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바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예 기도를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몸을 지치게 만들어요. 굉장히 어떤 일로 몸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떤 일로 지치게 만들고 마음이 지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야 내가 바빠도 기도부터 해야지 새벽에 나오고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도할 때 방해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기도할 때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스마트폰에 그 영상이 그 내용이 막 떠올라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친구들과 잡담했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염려와 근심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유다에게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주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마귀가 주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효과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스마트폰이 유용한 점이 많지만 우리의 집중력을 굉장히 해야 한다는 걸 아시죠? 성경이나 독서를 못하게 해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 분치고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전략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걸려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기서 포기하냐. 마귀는 끈질깁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가요.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의심하게끔 만듦으로써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기도자들에게 쏟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명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첫날부터 널과 기도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요? 응답 없잖아. 하나님 침묵하시잖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노예로? 나중에 요셉의 옷을 가져오면서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아버지여 보셨어.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내 아들의 옷이구나 이러면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나요? 요셉이 비록 노예가 되긴 했지만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으로 알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이게 지금 마귀 가는 짓이거든요. 속이게 만들어서 아들이 죽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울잖아요. 요셉이 왜 죽어요? 팩트는 살아있는 것인데 이거를 마귀가 바꿀 수는 없지만 뭘 바꾸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 죽었구나. 내 아들은 이제 끝났다. 끝장이야. 여러분 혹시 무엇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망을 느껴서 이 사람은 이제 안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어쨌든 기도자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욕기 읽어보시면 욕에게도 다가와서 이런 속삭임을 해서 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집장 20자리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라고 욕이 느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다가오니까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품파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마귀가 던져준 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낙심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지고 마귀가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계속 있는 것이죠. 비슷한 일이 다니엘에게도 벌여진 거예요. 분명히 기도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다니엘도 좌절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가? 분명 첫날부터 들었다고 12절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나중에 21일이 지나고 가브레일로 추정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그 응답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괜히 온 게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와가지고 21일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왜 다니엘의 기도가 지연되고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물 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장이 자기를 막았대요. 내가 페르시아의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교들 중에 하나죠.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 마귀가 가베르의 천사를 막았어요. 못 가게. 다니엘이 응답을 듣지 못하기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루아이금 절망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다니엘이 21일 지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레엘을 도와주죠. 그래서 가브레엘이 풀려나서 다니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더 동원해서 이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신 건데 그것이 다니엘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정부마다 고위관리나 리더십들에게 그 배후에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선교를 갔는데 에베소 지역이 다 예전에 그리스 헬라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아데미 신전부터 해서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상이 아니고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오늘 본문의 군주 혹은 천사장, 악한 마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대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그 모든 영역 속에 임할 때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어떤 특정한 나라와 지역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게 또한 리더십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정부가 참 잘 결정했다고 할 때도 있지만 왜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지? 그런 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미치거든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배후에 이런 악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서히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결정권자들이 있어요. 그 결정권자들의 배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에 속임수를 써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왜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장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으려 했을까? 먼저는 마귀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무조건 죽이고 속이고 하여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페르시아의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결정들이 누가 연관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의 측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나중에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결정도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제 한 50년 지나 보십시오. 이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페르시아에서 만들죠. 그러면 그게 하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악한 형이 하만을 속여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누가 알아채요? 이 민감한 모르드기 영적으로 멘토 아닙니까? 에스더에? 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에스더, 너가 이때를 위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해요. 유대인들이 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이 완전 전복이 되죠. 치열한 일이 페르시아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결정되는 일들이 영향이 누구에게 미쳐요? 하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미치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거기를 장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느예미에서 읽어보세요. 이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오랫도록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안이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위험이 다가오니까 막 어려우니까 이 성벽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느예미가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 중에 느예미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예미가 그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이 되지만 그때도 싸움이 있었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페르시아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강력한 마귀 천사장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중요 결정 내릴 때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들을 막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결정들이 일어나고요. 또 총선이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마귀가 관심을 갖고 보게 했죠. 자기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NAP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주기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국가 방향이 결정되는데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이걸 잘 보강해야 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직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거치지 않은 어떤 이슈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양성평등 좋은 일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성평등이 있어요. 그러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평등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동성애와 양성애와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여러분 혹시 안드로진 뭔지 아십니까? 안드로이드는 들어봤는데 안드로진은 모르겠습니다. 안드로진은 내가 남성 70% 여성 30%입니다. 내가 남성은 60%고 여성은 40% 아니면 여성이 70% 남성 30% 그게 안드로진이에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안드로진을 비롯해서 팬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처음 들어보는 팬젠더, 젠더리스트 제3의 성별을 전제를 하고 성적 지향 유동성이 성이 자기의 기분이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나가는 것 이게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면 나중에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혼란 화장실부터 해서 탈의실부터 해서 군대부터 해서 모든 나라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왜 이걸 하겠어요? 마귀는 뭐 한다고요? 속인 다음에 훔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고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면서 단일같이 실실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장이 응답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또 나오는데 14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21절에 보면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천사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가진 방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수작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약속에 주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 뭐예요? 그거 들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용사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해했던 이유고 응답이 지연된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만약에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는 훔치고자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훔쳐갔던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려면 죽이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죽었던 자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뭐하려냐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정이든 삶이든 나라든 무엇이든 교회든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재건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귀도 잘 알고 마귀도 믿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천군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마귀의 계략을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세상 주관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깨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보듯이 다니엘의 기도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적의 계획은 실패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강력한 전투에서 다니엘은 천사들을 영적 공군으로 동원하여 공중건설을 가진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는 데 성공했다. 멋진 표현이죠. 천사들을 영적 공군으로 동원해서 적의 계획을 무력화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전도영을 보냈어요. 한 70명을 딱 보냈는데 나중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예수님 귀신이 떠나가다 이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다 가리고 있었어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는데도 무슨 역사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일을 쫓아내니까 사탄이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0편 116편인 거예요. 다윗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를 움직이게 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유다 범국의 성전 건축이 여러분 무려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엄청 방해가 있었어요. 16년간 멈춰졌다가 나중에 학계 선지자에 의해서 재건이 시작이 돼서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공이 돼요. 이 기간을 잘 보면요.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남유다. 멸망해요. 그런데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몇 년 된 거예요? 70년. 70년 기간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방해가 16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 그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울며 금식하며 했을 때 아무리 사단 마귀가 16년간 방해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 뜻이 이뤄진 데에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세기에 잘수습발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 계시죠.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 담임이셨는데 이분이 목표를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타버나클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절들은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때보다 천국의 문이 더 넓게 열려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때보다 우리 마음이 영광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던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수많은 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지옥의 문이 닫히면서 또한 우리가 영광의 그 중심이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주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목회를 회상하면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연말연초 기도해야 될까 하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제가 7월 말에 안식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연말연초에 원성도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며 나아가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하반기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많은 영역 속에 사단이 얼마나 득세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뭐예요? 소망 에드벤트 소망이잖아요. 아,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이겨나갈 우리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에는요 나이의 제한과 조건 한계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몇 살이라고요? 연세가 85세 가까이 됐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죠.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누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군대 부대에는 스스로 다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 기회를 갈망하는 약자들의 군대 그러나 바로 여기에 미쳐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가장 보잘것 없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리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날 때 조지 위필드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옆에는 항상 무명의 다리를 저는 누군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중부 기도자였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위필드와 또한 말씀 사육을 위해서 함께 중부함에 나아갔던 그 무명의 중부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많은 이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지치고 쓰러지고 여러 번 그렇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니엘아 힘내라. 보니까 천사예요. 다니엘서 10장 18절에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큰 운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여라. 오늘 찬양대로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왜 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오는 걸 아시니까. 그가 내게 말을 할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제게 하실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요. 지친 적이 있었어요.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낙심이 되셨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힘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붙여주신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나이가 어려서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72년에 영국의 웨스민서 채플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 마리안 아들라드라고 하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미국 시카고의 무디 디엘 무디가 헐벗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도 이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하는 게 기도를 합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해에 디엘 무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두 번째 영국 전도행을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 계획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소녀가 속해 있는 교회의 단위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님이 무디에게 집회를 요청해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데 그 주간에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디엘 무디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누가 분명히 기도했다. 누굴까?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장애인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누가 기도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마리안이라는 소녀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녀의 강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저를 4천마을 이상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땅과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그 장애인 소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몸이 불편했지 영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영은 깨어있었고 살아있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녀가 그렇게 영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또한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초에 단일 금식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 어떤 어젠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순정하고 또한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의 별걸음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천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천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절망 또한 사단이 심어주었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다 쫓아 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떠나지 않냐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성천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담배함을 얻고 강함을 얻고 또한 강건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 없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성천을 준비하겠습니다.